안데스의 오지 나를 향해 엄청나게 천천히 독백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노력이 하도 정성스럽고 진지해서 그 마법의 힘이 풀릴까 두려워 감히 움직일 수 줄 수 없었다. 능히는 예술가들 그녀는 안데스 오지의 그 광활한 풍경을 올리다보며 중얼거린다. 얼마나 아름답게 그렸는지 좀 봐요. 얼마나 능숙하게 잘 그렸는지 몇 달 몇 년 동안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 떠올리게 되죠. 휴식같은 것으로 나를 계속 데려다 놓아요. 대단해. 사진을 보고 그린 것도 아닌데 단지 눈으로 본 것일 텐데. 그리고 그렸을 텐데 말이죠. 강의 공류 내가 그녀에게 또 다른 아메리카 대륙의 풍경화인 강의 공류가 있다고 알려주자 그녀는 그걸 들여다보러 가야겠다고 답한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바빠 보이는 사람들한테 취하지 않을 태도로 경비원들을 대한다. 전시가 마음에 들 때는 곁으로 다가오며 우리가 평생 이토록 아름다운 걸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전시가 예수인 척하는 콧대 높은 헛소리라고 생각할 때는 당신과 나 빼고 모두가 이 개똥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담은 눈빛을 보낸다. 아무래도 이건 유니폼 때문인 것 같다. 유니폼은 우리를 부자에게든 서민에게든 누구에라도 공감해 줄 것 같은 허름한 신사 정도로 보이게 한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쓰인 천박한 배치를 어떻게 해서 달고 있었다면 방문객들은 우리를 업신여겼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미술관 경비원들은 그런 배치 따위와는 정반대다. 우리가 침묵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해 보인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다가서서 방해에도 괜찮다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플랫아이언 에드워드 스타이커는 나의 오랜 친구인 플랫아이언 빌딩 뉴욕 메네탄 중심부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22층 마촌로 원래 이름은 플러 빌딩이지만 거늘 모양이 다리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플랫아이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플랫아이언 빌딩의 초상화를 남겼다. 올드 앤 뉴욕 형의 병원에서 점심을 먹으러 메딘슨 스퀘어까지 걸어 다닐 때 그 건물을 지나다녔다. 알프레드 스틱 글리치 미국의 사진작가이자 모더나트의 수호자 20세기 초반에 뉴욕에서 다수의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유럽의 아방가르드 사조를 전보였으며 사진이 예술적인 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 뉴욕은 바로 이렇게 생겼지라고 혼자 중얼거리게 되는 고층과 저층이 공존하는 도시의 경과를 기록했다. 작가들의 대표작을 보며 뷰파인더 뒤에 들뜬 눈과 마법같은 이미지를 인화수조에서 꺼내는 손의 열망이 느껴진다. 조지아 오키프 손 전시실 한두개를 지나다 보면 스틱 글리치가 그의 파트너이자 후의 아내가 된 화가 조지아 오키프 모더나즘 사조의 미국 작가 대표작으로는 꽃을 접사하듯이 크게 확대해 그린 정홀바 시리즈 뉴멕시코 자연을 그린 풍경화 시리즈 뉴욕의 마천우 시리즈가 있다. 조지아 오키프를 촬영한 일련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초상화도 아니고 스냅사진도 아니다. 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 작품들은 그녀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한 노력들이다. 조지아 오키프의 손, 발, 몸통, 가슴, 얼굴 다시 얼굴 그리고 다시 얼굴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보다도 이 시리즈는 대체로 사람이 얼마나 구체적이고도 독특하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태도와 몸짓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 색깔, 빛, 그림자로 보이는지를 생생하게 일깨워준다. 사진 속의 오키프는 털이 없는 영장류 같기도 하고 또 일순간 근엄한 여신 같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실체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인류라는 생물종의 신비로움이 나에게 깊은 각인을 남긴다. 사진에서 눈을 돌려 전시실을 둘러보니 문득 웃음이 터질 것 같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십 명의 살아 숨을 쉬는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데 하나같이 벽에 걸린 무색의 움직임 없는 인물 사진들을 보느라 옆 사람에게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현실의 사람들은 흔해 빠진 대상들로 간주되는 듯하다. 정말이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지나쳐 영원히 사라져버릴 낯선 이들에게 왜 구타여 관심을 썼는가? 여기에 있는 예술작품으로서의 조지아 오케퍼는 우리에게는 없는 미덕을 갖고 있는 타다. 그녀는 멈춰있다. 그녀는 영구적이다. 그 주변으로는 그녀의 성스러운 아름다움과 옛말에서 성스럽다는 단어의 의미는 분리어있다는 뜻이었다. 지루하고 평범한 세속의 영역을 분리하는 액자가 둘러져 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멈춰서서 무언가를 흠모할 명분이 필요하다. 예술작품은 더러 그것을 허락한다. 하트룸 잠시 후 우리는 천장이 낮은 하트하우스의 방으로 들어간다. 조셉은 허리를 굽혀야 한다. 이 방도 17세기 메사추세츠에 지어진 건물의 일부로 철거될 운명에 처하자 미술관에서 이 방만 도리내듯 해서 옮겨왔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었나요? 조셉은 밀실 공포증을 느끼게 할 만큼 좁고 어둡지만 매력이 넘치는 방을 둘러보며 묻는다. 부자들이었어요. 적어도 꽤 잘 사는 사람들이요. 나는 당시에는 사치재였던 납땜으로 요리를 이어 붙여 만든 작은 창문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천장이 이런데도요. 조셉은 내가 173cm밖에 되지 않는데도 육중한 대들보 아래를 지나칠 때 머리가 닿을 듯 말 듯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리며 묻는다. 사람들 키가 더 작았죠. 우리처럼 먹질 않았으니까요. 여기야말로 일을 하면서 신경 써야 할 세세한 부분들을 알려주기에 괜찮은 장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아다의 대사를 일부 훔쳐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람들에게 바보가 되지 말라고 상기시켜줘야 해요. 이런 지혜로운 말은 그대로 전달한다. 내가 생각해낸 지혜도 곁들인다. 가령 안대를 할 때 복도 아래쪽 같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다. 영어가 익숙지 않은 반란겹 중에서 그 말을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조셉은 설명을 계속하는 나에게 가끔 신중한 질문들을 했고 그때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내가 초소, 교대, 교대병, 사령실, 배치, 삼소대 등의 전문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자 조셉은 상당히 감명을 받은 듯하다. 크로스 청년의 대리석 조각상 이 전시실의 유명 인사가 뉴욕 크로스 그리스로 청년을 뜻하며 청년의 나체를 표현한 고대 그리스 조각의 장르를 일컫는 용어이기도 하다. 라고 불리는 크로스 대리석 조각상이라는 사실이 이 모든 배경과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유명한 크로스들과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의례적인 이름일 뿐이지만 나는 내 나름의 이유로 뉴욕 크로스라는 이름을 좋아한다. 그 이름은 마치 호리호리한 아테네 청년이 고국을 떠나 이스토리아 뉴욕 퀸스의 서쪽 지역으로 1960년대부터 그리스 출신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했다의 아파트에 새들어 살며 우리들처럼 지하철을 타고 메트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나는 같은 이주자로서 또 미술관에 매일매일을 서있는 사람으로서 이 크로스 대리석 조각상과 동질감을 느낀다. 경비번 자국을 밀어내며 똑바로 선 이 나체 그리스인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간다. 그는 이집트 파라오의 포즈처럼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서 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파라오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그 이전에 많은 예술품이 그랬듯이 주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이 코그로스는 일족의 비석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의 유해 위에 놓여져 있다. 그저 이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라고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상하게도 나는 불꽃처럼 튀오르는 자부심을 느낀다. 이 조각상을 보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러하리라 생각한다. 왠지 모르게 쉽게 다가서도 될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내뿜는 이 걸작의 주제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아닐까. 최초로 시도된 누드 입상 중 하나인 이 조각에는 감동적인 평범함과 심지어 어떤 어색함마저 느껴진다. 스타일에서도 조금 미숙한 면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방식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떠오르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가고 있던 예술가의 솜씨라는 걸 나타낸다. 크로스 대리석 조각상에는 차갑고 단단한 돌로 생명체 형태를 빚는 작업의 대담함이 잘 드러난다. 조각가는 신과 같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풋풋하고 벌거벗은 연약한 모습을 담아나는 데에도 성공했다. 조각상 앞에 서서 나는 두 가지 사실을 쉽게 받아들였다. 이 코우루스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나바 같은 인간의 손을 가진 예술가에 의해 조각되었다는 사실이다. 코우루스를 낳은 대리석의 시간관념으로 본다면 고대 아테나는 심장이 한 번 뛰는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에피파니는 원래 신의 방문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신의 게시와도 같은 깨달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인들은 꿈속에서나 깨어있을 때나 끊임없이 에피파니를 경험했다고 알려준다. 그리고는 지금은 유실된 고전기 그리스의 조각가 페이디아스, 서양 고대 최고의 조각가 혹은 건축가로 평가받은 인물,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을 재건한 것이 최대 업조로 꼽힌다. 그리스의 조각가 페이디아스의 작품을 모사한 메디치 아테나. 그리스, 고대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황금과 상어로 만든 아테네 대신상을 로마시대에 이르러 모방한 작품이라고 불리는 로마시대 두상 쪽으로 학생들을 데려간다. 이 모작도 몸통은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함께 평온하고 무표정하지만 굳거나 얼어붙지 않은 여신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혈색이 돌고 유인한 지혜의 여신은 바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다. 강인하고 힘이 넘치는 아름다움이다. 아테나는 특별한 유형의 지혜를 관장하는 여신이었다. 학생들에게 말한다. 오디세이 읽어봤니? 읽어봤다고? 좋아. 오디세이에서 아테나는 오디세우스가 자신감과 영감을 회복해야 할 때마다 나타나. 그런 느낌 있잖아. 상태가 별로인 채로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용기가 생기면서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 오늘날 우리는 그 변화가 인간의 내부에서 생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 그들에게 힘이란 모두 외부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그 힘은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운명을 좌지우지하듯이 사람의 감정을 뒤흔드는 힘이었어. 아테나는 마음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방식 때문에 가까움의 여신이라고 불렸어. 나는 여신의 얼굴을 가리킨다. 아마 마음을 좋은 쪽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았겠지. 그녀를 좀 더 들여다봐. 그리스인들이 지혜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너희도 아테나가 기분을 나아지게 해주는지 한번 보렴. 내 비위를 맞추려는 것인지는 몰라도 두 학생은 내가 하는 말이 옳다는 듯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두상 주위를 돌며 노트에 이것저것 필기를 한다.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인사하고는 또 다른 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에피파니를 만나기 위해 떠난다. 멀어져가는 그들을 보며 나는 기운이 난다. 너무 많은 방문객들이 매트를 미술사 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술에서 배우기보다는 예술을 배우려 한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는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전문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감히 작품을 바꿔들어 재난껏 의미를 찾아내는 자리가 아니라고 넘겨짐는다. 매트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나는 이곳의 주된 역할이 미술사 박물관이 아니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된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관심 영역은 하늘 높이 솟았다가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지하 무덤까지 내려가고 그 둘 사이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 어떤 느낌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거의 모든 측면과 맞닿아 있다. 그런 것에 관한 전문가는 있을 수 없다. 나는 우리가 예술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가까이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예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믿는다. 저 아이들이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그러기 위한 좋은 출발을 한 것 같다. 난갈의 팔꿈치를 기대고 서서 그 유명한 시모네티 양탄자. 이전 주인의 이름을 따서 시모네티라는 별증을 붙인다. 양탄자로 유명했던 이집트 맘루크 왕조 시대에 생산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다. 시모네티 양탄자를 내려다본다. 섬세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어 마치 마법처럼 형형색색이 연못 위로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보인다. 내가 그 자체로 시각의 우주같은 이 양탄자 속에서 길을 잃고 싶은 기분이었다면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다른 기분이다. 지금 내게 보이는 것은 저물어간 거대한 세계가 남긴 작은 조각이다. 1500년 즈음에 카이로에서 짜여진 이 양탄자비를 가로질렀을 수많은 발들을 생각한다. 최초의 소유주는 맘루크들이었는데 그들의 역사는 일부러 현대인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작정하기로 하듯이 복잡하다. 맘루크들은 주로 트리키에인, 치르케스인, 조지아인, 아파스인으로 구성된 노예 군인 출신의 지배계층으로 수세계 동안 카이로를 수도 삼고 제국으로 군림했다. 한때 아바스 왕조, 이슬람의 예언자 무한마드를 계승한 세번째 칼리파국이며 중세 이슬람의 황금시대라고도 불린다. 이 아바스 왕조의 술탄들과 에미르, 에미르 혹은 아미르는 아랍으로 사령관, 총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슬람 세계에서 제후의 칭으로도 사용되는 말이었다. 에미르들에게 충성했던 이들은 13세기의 권력을 쥐었고 많은 노예들이 정부의 최고위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다. 1517년 마람누쿨은 신흥강자인 오스만 제국에게 복속도 했지만 그들은 1811년에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오스만 술탄의 봉신으로서 이집트를 계속 통치했다. 양탄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니 수만개의 매듭과 실이 마치 현재와 과거, 현실의 엄청난 밀도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때는 이 뇌귀퉁이에 너머로 펼쳐졌던 세상이 있었다는 걸 떠올린다. 해를 수 없이 많은 디테일로 가득한 모든 찬란하고 평범한 인간 드라마를 위한 무대가 또한 내가 방금 이야기한 마음누쿠 역사의 밑그림이 엄청나게 빈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날강을 따라 수천 마일에 걸쳐 펼쳐진 땅에 존재했던 무한히 복잡했을 수천년의 역사를 나는 고작 이집트와 같은 작은 단어로 읽혔는다. 양탄자를 내려다보자니 초월적인 질문들의 추상적인 답을 구하려는 노력이 바보서럽게 느껴진다. 더 많이 탐구할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내가 본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은 서로 섞이기를 거부하는 세임이란 부분들로 가득한 것이리라. 데르비슈의 초상 M구역에서의 3개월이 끝나갈 무렵 잠시 앉을 짬이 날 정도로 일찍 근무 지점에 도착했다. 이럴 때면 항상 묘하고 멋진 느낌이다. 전시관을 설계한 사람들이 배치해둔 나무 스툴들 덕분에 관람객들은 풍성하고 섬세한 페르시아의 미니어처 그림들 앞에 더 오래 머문다. 나는 16세기 수피파의 더비씨를 그린 그림 앞에 앉는다. 더비씨는 고행을 통해 수행하는 인물로 수도사바 다소 비슷하다. 종이에 그린 이 초상화는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그려졌다. 그림 속 주인공은 주황색 망토와 독특한 골무 모양의 모자를 쓰고 땅 위에 낮게 웅크려 있고 시선은 구부러진 코의 능선을 타고 아래를 향한다. 손에 들린 염조는 신을 체험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매일 의식처럼 행하는 그의 노력을 상기시킨다. 쿠라는 신이 우리의 경정맥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조언한다. 수피니즘의 사상이란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술작품 앞에 앉아있다니 너무 좋다. 그림에 적힌 아랍어 문구를 번역한 캡션을 찬찬히 읽는다. 그렇다면 나는 왜 내게 영혼을 준 것에 대해 하늘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그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슬픔의 원처를 하늘의 내 안에 만들었는데도. 신을 향한 이 비난에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믿기지 않아 문장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는다. 반대로 그림은 너무 절제되고 웅장해서 더빛이 애처로운 말투가 나의 허를 찌른다. 초상화의 얼굴에서 이제야 발견한 침물함이 내가 고민하던 몇 가지 질문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나 뚜렷하게 느껴지는 이 남자의 본능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참 좋은 책이죠. 아쉬운 것은 그림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그림 사진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서 도움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은 책과 함께 보시면 좋고요. 따로 영상만 보시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부입니다. 1부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6장부터 낭독을 해드립니다. 앞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1부를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